오늘의 터미션 투 댄스 뮤직비디오 되거랬습니다 저희 플래시 몹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인데 이게 동작에도 다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춤춘다는 스윙한다는 스와로 이게 기분 좋아 이거 던져도 돼요? 원래 아무래도 입고 있네 머리 잘랐어요 머리 잘랐어요 오우야 이거 생각은 진짜 더 테이크옵이다 항상 이상했어 남주가 공 없으면 네 머리로 테이크 쳐도 되냐? 안녕하세요 퍼미션 투 댄스 뮤비고요 테니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함께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라 조금 더 이렇게 뮤비 촬영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자유로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같이 춤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짐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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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영이 나올 때쯤 이거 하라고? 그때 제가 나올 때쯤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뮤비인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이 다들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 즐겁게 춤추고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담아보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우리들을 뭔가 그려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좀 담아봤죠. 안무가 굉장히 귀여워요. 그래서 안무를 유의해서 봐주시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리고 노래도 굉장히 편하게 들 수 있는 걸로 기상합니다. 밤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나올 7월은 굉장히 덥겠지만 범위 셔프트 댄스와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셨습니다. 아 너무 더워. 큰일 났어. 여름 맞이 제대로 하네요. 아 진짜. 덥다. 덥다. 없어요. 더위를 이기는 방법. 에어컨 밖에 없어요. 밖에 안 나가기 그다음에 에어컨을 틀기. 더위를 피하는 방법 딱히 없어요. 저는 에어컨 틀고 자도 다른 방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아. 를 아인트에 누운가가가가가가가가가. 를 아는 한 이 disagreement. 에어컨 틀고 있는 거. 에어컨 틀고 있는 거. 에어컨 틀고. , 에어컨 틀고 있는 거. 에어컨 틀고 있는 거. 에어컨 틀고 있는 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야외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정말 해외에 있는 느낌으로 무심 풍겨가지고 사실 여기는 한국입니다. 생각보다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되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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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랑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서 버터는 이거면 퍼미션 투 댄스는 약간 이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촬영 또 하루 남았으니까 가서 또 즐겁게 촬영하고 좋은 뮤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뭔가 그냥 한 번에 확 들어가야 속도감이 한 번에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뮤지컬 같이 해야지. 절대 중심이 어디로 가야 돼? 이게 뭔가 어우 멋지다. 오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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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생 턴 이렇게 처음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우! 우우! 됐다! 우우!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이곳!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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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저 진짜 사랑스러워요! 이런데 애들이 우리가 앉으니까 같이 앉아주네. 너도 같이 앉아? 이랬네. 얘가 같이 앉아주는 거야? 얘는 왜 앉아?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얘네 왜 이렇게 처음 본데? 원래 아는 애 같지? 놔 봐 놔 봐 놔 봐 놔 봐 놔 봐 놔 봐 놔 봐. 손으로 봐. 날씨가 너무 좋네요. 여행 가고 싶다. 이 곡이 나온 후 상황이 좋아져서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막 뭐 놀다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재밌는 거. 재밌는 거 같아. 오케이 알았어. 빠른 손절. 아 노력하는데 진짜 빠른 손절을 해야 되나 이런 거. 빠른 손절. 자 가볼게요. 빠른 손절. 빠른 손절. 고마워요. 저희 여기 자자 하나 지적해줬다고.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운동화를 꼭 내밀어야 돼. 스피디다니 퍼미션 뚜 텐. 위치를 갖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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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에이 에이 으 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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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끊겼었잖아요 박자 맞힌다고 맞혔는데 안 맞어 아쉬웠습니다 음악 자, 웃을게요. 하하하. 스텝, 하얀 스티로스에.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어때요? 저희의 퍼미션 투 댄스의 뮤비 촬영은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 재밌어. 오랜만에 야외에서 찍었어요, 재밌어.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야외에서 찍었고. 이게 좀 필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약간 해방된 듯한 느낌이 드지 않아요? 일단 내가 너무 즐겁게 찍었고. 행복해, 행복해. 지금 장마가 오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틀 전에 비가 와서 지금 되게 제가 알기로 오늘까지가 마지막으로 시원한 날이라고요. 굉장히 시원하게 좀 재밌게 찍은 것 같습니다. 울음 진짜 예뻐요. 사실 사실 이 뮤비 내용도 어쨌거나 다들 미래를 그리면서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뭔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 제발, 제발. 우리도 되게 기분 좋게 찍었고 뮤비도 되게 또 그 느낌 그대로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리고 저희 팬들이 진짜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클래시멍도 여러분도 많이 따라해주세요. 그렇죠? 많이 따라해주세요, 여러분들. 잘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우선! WHO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